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아지 퓨레랑 완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는 그냥 기름기 없는 소고기, 당근 하나랑 브로콜리 하나, 그리고 단호박 하나. 그리고 저희는 우유랑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황태 국물을 해서 넣을 거예요. 이 황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서 염분을 빼주실 거고 단호박은 지금 삶아서 자르려고 삶아 놓고 있는 중이에요. 얘네들도 한 번씩 데치고 이것도 한 번씩 데칠 거예요. 요리하러 가시죠. 이 황태는 항상 정리해 주세요. 이렇게 다시 자르곤에 자르고 있는 거에요. 탱탱이 Links 청양고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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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인 컨셉이 잔동씨 이거 어떻게 해야해? 먹을게 없는데? 쪼서 씨를 빼니까 먹을게 없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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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입만 먹어도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한입만 먹어도 돼? 맛있어? 맛있어? 너네 맛있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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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x5 맛있어? 아! 인걸로는의 시간을 바꾸고 싶은데 정말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힘들어 저렇게 그는 거고 이상한 다음은 글리브 글리브 인기 인기 인기